하... 왜 그래요? 왜? 뭔데? 뭐야? 무슨 일이야? 왜? 뭔데? 어, 조수야. 지금 민정이 휴대폰 켜졌으니까 위치 추적하고 그쪽으로 지원팀 보내. 뭐? 꺼졌다고? 아니, 그게 왜 꺼져?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 잡힌 거 맞는 거지. 아니, 신호가 이동을 했어, 안 했어? 황 경위님, 꽉 잡으십시오. 잠깐만. 무슨 일입니까? 아빠, 나 좀 꺼내줘. 안녕!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